XSFM입니다. I, D, W, K 그 사실의 유승규 선지입니다. 일반인이 정치를 혐오하게 되는 중요한 근거 중 하나는 이 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소 요건 중 관종이 되어야 한다는 게 있기 때문일 겁니다. 답은 뻔합니다. 그렇다고 고개를 돌리면 그 관종들은 세력을 넓히고 견제 없이 발전하겠죠. 그러한 방식으로 보수 정치에 영향을 주는 인물들 보수 시민들이 견제하지 않아 이제 이만큼 자라났습니다. 헬마우스와 함께 그들의 생육 실태를 관찰하는 2022년 6월 두 번째 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저는 윤선민 에디터 그리고 덕지링과 함께 이 이야기를 듣는 일입니다. 이번 주에는. 안녕하십니까. 윤선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갑입니다. 왜 저는 메인 멤버인 취급을 당하고 있을까요? 다다음주에 녹음합시다. 거의 뭐 이 방 그 자체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열심히 감상하고 있어요. 잠시 후에 헬마우스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15전화 영어 독일산 맥주용으로 만든 데일리 라이트 맥주용으로 비오틴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열여덟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열여덟 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열여덟 어른 캠페인 퍼펙트 15전화 영어 퍼펙트 15전화 영어 매일매일 25분 통화해봐요 퍼펙트 15 세계에서 유일하게 카본 소재로 제작한 프리미엄 노트북 레노버 싱크패드 X1 카본, X1 요가 내 비즈니스, 내 삶의 프리미엄을 더해보세요. 덕질인이 최근에 노트북을 바꿨어요. 그럼요. 어떻게 바꿨어요? 저는 레노버에서 샀습니다. 레노버 노트북을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액세스몰을 경유해서 액세스 FM 쿠폰을 사용하는 거예요. 액세스몰에 레노버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노트북 상품 보러 가기를 딱 클릭하면 레노버 몰이 열립니다. 거기서 마음에 드는 노트북을 장바구니에 담으세요. 그리고 결제하기 전에 옆에 쿠폰 코드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어요. 별별 쿠폰이 다 있는데요. XSFM 숫자 2 레노버 XSFM2 레노버죠. 이게 가장 할인율이 큽니다. 실제로 저는 다른 쿠폰 넘버와도 되나 중복이 되나 해봤는데 중복은 안 되고 대신에 이게 가장 할인율이 크다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쿠폰을 적용을 하고 결제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제법 오래 기다리니까 주의하시고요. 하지만 바로 다음 날 발송이 시작되는 몇몇 제품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메이드가 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고 선택하신 사양에 따라서 그때부터 조립을 시작해야 되는 제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멀찍 기다리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노트북 전제품 최대 20% 할인을 합니다. 레노버 프로 스토어에 들어가면 더 좋은 조건에 구매가 가능한데 이 스토어는 법인, 사업자, 임직원 전용이니까 저처럼 개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해당이 없겠죠. XSFM2 레노버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싸요. 헬로우 동제들, 가짜뉴스를 헬로우네, 헬마우스입니다. 모멸감을 주고, 무역감을 주고, 시가 떨리게 하는 거. 거짓말 좀 하지 말란 말이야, 이 새끼야.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가짜뉴스 만드는 육포자수는 너무 많고 그 새끼를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다 퍼뜨려주고 저 오물들을 치우려면 누군가는 오물통 속에 뛰어들어서 그 오물을 뒤집었을 감안에 가짜뉴스 확인 과정 헬마우스 코너 팟캐스트 에디션 헬마우스 코너니까, 헬마우스 님이 있고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네. 안정권이라는 전 유튜버, 이제는 유튜버가 될 수 없는 인물이 최초에 데뷔하면서 사실 이쪽 진영에도 그런 사람 덜어있죠. 폭로자인 시민인 척하면서 미디어의 스포트라이트를 독점하는 방식으로 이 업계에 데뷔하는 그렇죠. 그러면서 본인이 해양대학교를 나온 연봉 3억 원 출신의 여객선주 감독이다. 해양 전문가다. 자신이 세월호 도면을 설계했다. 내가 호남 출신인데 세월호 참사에 대한 거짓말이 정말 많다라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변이제를 만납니다. 변이제를 만납니다. 지폐 기술도 전수받았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개싸움이잖아요. 개싸움. 네. 개싸움에 있어서는 온라인 개싸움에서는 일가견하는 그러니까 일태면 보통 정식으로 격투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 같으면 태권도가 몇 단이라든지 복싱을 몇 년 했다든지 주짓수가 몇 단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이제는 이쪽 업계 미디어 업계의 개싸움에서는 자격증이 필요 없다는 걸 가장 적절하게 활용하는 인간이죠. 미디어 업계의 가장 슬픈 지점입니다. 또한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머리끄덩이만 잘 잡으면 된다. 그거를 깊게 움켜질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싸움 구단. 개싸움으로 변이제가 붙었을 때 털리는 양상을 안정권이 잘 보여줍니다. 뭐냐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보통 정식 루트를 밟아서 적절한 커리어를 쌓아가는 거에 대해 아무런 의심이 없잖아요. 그건 원래 당연히 그런 거니까. 내가 어느 학교를 나오고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고 어떤 업계에서 어떤 일을 해왔고 이게 그냥 쭉 적는 건데 우리 안정권 씨 같이 그냥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죠.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던지자. 그렇죠. 그냥 이제 과태료가 부과되면 안 내면 되니까. 그렇죠. 안 내면 되는 거지. 우리는 왜 안 내는지에 대한 설명을 예전 헬머스코러 시간에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슨 소용이야. 3천만 대의 차량 중에서 내 걸 잡으러 오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국면에서 수많은 거짓말쟁이들이 유튜브에 명렬했기 때문에 그중에 내가 원어브댐으로 들어갈 때는 나는 부산 해양대학교를 나온 연봉사목원의 여객선주 출신의 전라도 출신 청년이다. 라는 거짓말을 해도 누구도 의심하지 않거나 혹은 의심하든지 말든지 였던 거죠. 그러라 그래. 뉴스타운도 낚인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회장님하고 깊은 원한 관계가 됩니다. 지금의 진중권과 서민처럼 그렇죠. 거의 정확히 일치하네요. 거기도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쟁입니다. 저들의 즐거운 점입니다. 언젠가 갈라섭니다. 그렇죠. 김세희와 강용석처럼 정말 거짓말 같은 관계가 됩니다.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언빌리버블하죠. 김세희와 강용석은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많은 일이 있었겠죠. 내가 김세희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떤 파국은 치정 드라마와 굉장히 유사성을 보이기 때문에 중간에 딴 놈들이 낍니다. 보통. 그런데 저 진짜 얼마 전에 요즘 살면서 투앨로 몬키즈의 브루슬리스 같은 현장을 자주 마주하는데 포레스트 검포 같은 현장이죠. 그렇죠. 임종인 지혜장님 방송을 다시 한번 들었어요. 찾아가지고 거기에 김세희 기자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거짓말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거짓말에 스스로 속다가 관계마저는 파국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이 경우가 그렇습니다. 안정건도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본인이 진짜인 줄 알고 미친 게 하고 붙었죠. 그리고 미디어워치는 그런 식의 스캐빈저 전략에는 거의 특화되어 있는 스캐빈저 인력들이 모여있습니다. 시체 뜯어먹는 거죠. 그래서 시체 뜯어먹는 명예훼손 싸움을 하는데 명예훼손 싸움을 하다 보면 명예가 훼손됐는지를 따져야 되니까 명예가 있는지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호남 출신의 연봉사목원의 해양대 나온 여객선주 감독의 명예를 지키려면 그 사람이 해양대학교 나온 연봉사목원의 여객선주 감독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검찰이 이제 확인을 해본 거죠. 그러면 당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면 당신의 명예를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명예가 없네. 없으시네. 보니까 선생님 명예가 없으신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주장했던 거는 세월호 도면 설계 때문에 박근혜 정권의 탄압을 받아서 감옥에 갔다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발화한 이 모든 것이 다 거짓말입니다. 세월호 도면 설계 그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건 그냥 상식적으로도 아닐 것 같잖아요. 뉴스타운 대표는 속일 수 있을지 말라도 일반적 상식을 갖고 있는 시민들은 속일 수가 없는 건데 어쨌든 당연히 설계 도면에 참여한 적이 없고 이분이 이제 배화 관련해서 법적 문제에 연루된 적은 있는데 그 사건은 무엇이냐 고소인은 그러니까 안정권은 선박검사 관련 업체로부터 구명설비검사를 계속 의뢰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제공받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아 직업은 진짜였나요? 아닙니다. 그냥 선사 직원이었죠. 선사 직원이었습니다. 사기 그러니까 되게 미묘하진 않지 명확하죠. 이거는 약간 제가 지금 저희가 대센을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얘가 짐작이 가능하네요. 구명설비검사를 의뢰해달라는 취지는 외주를 계속 맡겨달라는 그렇죠. 위에 말을 좀 잘해달라. 그렇죠. 그런 취지로 뇌물을 받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알선수재가 돼가지고 범죄 경력상으로는 배임수재 회사를 속이려 했다. 배임수재로 집행유예를 받은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을 어떻게 치냐면 아예 업계를 생으로 모르면 아예 거짓말을 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조금 아는 사람 제가 이제 이를테면 제가 거짓말을 친다 그러면 내가 XSFM의 부대표였다. 그렇죠. 그런데 XSFM에는 부대표가 없어. 그러면서 여기서 뭐 찍은 사진 한두 장 올리고 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거 키우는 데 있어서 아주 큰 공헌을 했고 거기 뭐 스튜디오랑 사무실이랑 따로 떨어져 있다. 이런 거 은근히 얘기하면서 그렇죠. 그러다 윤석열 정권의 탄압을 받고 한동훈 법무장관이 나를 기소해가지고 내가 감옥에 간 거죠. 이런 거짓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거짓말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재판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재판을 받아본 경험은 저는 이제 윤서인이랑 모욕죄가지고 욕했다가 재판을 받아본 경험 이런 걸 녹이는 거죠. 이를테면 선사에서 근무해본 적은 있어. 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에서 누구누구가 개입되고 뭐가 센 직업인지 그리고 어떤 직업 명칭을 걸었을 때 사람들이 잘 모르는지 있어 보이지만 잘 모르는 어떤 포인트 여객선주 감독이었다. 여객선주 감독이 도면 설계를 왜 합니까? 뭐 이런 거죠. 잘 모르니까 뭉갤 수 있는 어떤 포인트들을 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했던 한 5% 정도의 자기 경험에 뻥을 95%를 붙이면 그렇죠. 이 구구 시위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혹은 시청자들은 못 알아먹는다. 다른 정권은 몰라도 이런 습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고치기 어렵습니다. 아니 근데 누가 봐도 아까 찾아보니까 81년생이던데 81년생이 세월호 건조의 건조가 94년인 배에 설계 도면에 참가했다는 말은 저희 여기 있는 사람도 듣자마자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그거는 설계 도면에 참여를 했든 안 했든 왜 감옥에 가요? 그것 때문에. 그렇죠. 아니 설계 도면에 참여를 해서 그게 뭐 무슨 배가 자빠지는 데 있어서 뭐 무슨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뭐 구조 부실을 유래했다. 아니 근데 그건 도면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감옥에 갈 일이 없어. 어쨌든.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엉성한데도 불구하고 믿고 싶은 걸 믿는 사람들한테는 믿을 수 있는 소스만 제공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걸 노리는 니치마켓인 거죠. 이게. 뭐 최근에는 조금 많이 달라졌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그냥 20대였으면 공천을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냥 생물학적 나이가 20대기만 하면 공천을 받았던 시절이 있어요. 지금도 구의원 단위는 그렇게 많이들 이루어집니다. 그럼요. 예를 들면 관악구의원에서 갑언을 받은 옛날 일배고교생 최 모 씨 그런 경우처럼 지금도 거기는 니치마켓이 있어요. 2017년에도 그 니치마켓을 안정은이 본 거죠. 연세 거짓말로 자시를 치장해가지고 삶을 만들어낸 뒤에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이 어디에서 제일 잘 통할까를 냄새를 잘 맡아야 됩니다. 그게 살아남는 전략이니까. 그러면 미디어 시장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금방 눈치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진입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뉴스타운의 전략기획실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본 애들이 또 흉내를 냅니다. 육지부가 한 거를 윤서인과 성재준이 따라했듯이 안정건이 한 거를 배인규가 따라하는 거죠. 배인규란 신남성년대 aka 왕자 그렇죠. 우리한테는 왕자라는 얘기예요. 프린스 혹은 리옷 그런 분이 있죠. 이름절에 강세를 줘야 이게 고윤형사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왕자 이분은 아주 유사합니다. 전라도 청년이 5.18을 고발한다는 콘텐츠를 만들었다가 헬멍옥사한테 개박살이 났는데 알고 봤더니 경기도 안산 출신이고요. 20대가 넘어서 광주에 이사가가지고 핸드폰 매장이나 이런 걸 했다. 이런 정도. 그러니까 사투리를 흉내낼 수 있는 계기를 가지고 자기의 신분세탁을 통해 니치마켓에 진입하는 거죠. 이쪽 사람들의 자아는 슈퍼히어로 작가들하고 약간 비슷하네요. 계속 재창조를 하잖아요. 스스로를. 그런데 작가들은 캐릭터를 재창조하는데 스스로를 재창조를 하니까 난임의 멀티버스. 민정당의 예전 그런 어떤 내부 고발자를 자칭하는 정치꾼들은 나름의 진정성은 있었어요. 옛날에는 진짜였던 시절이 있는 하태경이나 김문수나 한때 20대 때 정말 치열했던 그런 어떤 과거 전력이라도 있어서 말하자면 비싸게 팔 수 있는 기초 자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자산을 매도하고 그걸로 분양권을 획득한 이 케이스들은 있었지만 그들의 과거 권력은 거짓말이 아니니까. 얘네는 허위 매물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관련된 마지막 클래식 유닛으로는 신지혜가 있는데 그렇죠. 거기도 진짜잖아. 어쨌든. 원래는 그거였으니까. 자기 이력이 가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네는 허위 매물이잖아요. 신지혜는 좀 이게 뻥튀기를 해서 팔아먹으려고 했었다는 건 있지만 얘네는 허위 매물이다. 그러니까 중고차 시장에서 사기꾼들이 하는 그 행태 바로 그대로 똑같습니다. 사실은 이전 직업도 거기랑 많이 다르지 않은 중고차 시장의 허위 매물을 파는 사기꾼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직업을 거쳐온 친구들이라는 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권의 거의 모든 게 거짓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쭉쭉쭉 여러 가지들이 나오겠지만 전라도 사람이라는 정체성 스스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가 개심을 해서 회개를 하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인가. 본인의 새 캐릭터? 본인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본인이 전라도 사람이었는데 전라도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계도를 하겠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하면서 여기 나온 건데 이 위키상으로 나오는 본적은 자기가 어디서 얘기한 것 같아요. 전라남도 보성군 겸백면 남양리 파리로 주석 검색을 해봤는데 별 다른 건 안 나옵니다. 그냥 녹차 밭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구락군들 같으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든요. 거짓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양심의 한 켠이 자꾸 나의 심장을 찌르기 때문에 두루뭉술하게 말해요. 뭉개거든요. 얘네들은 특징적으로 구체적이야. 이를테면 내가 옛날에 여객선사에서 이랬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여객선주 감독을 했는데 연봉이 3억이었다. 이런 식의 구라를 치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구라를 치죠. 이것도 그래서 약간 의심을 해봐야 되는 정황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만 수집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사기관이 하니까 더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2020년 6월 2일에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극우 유튜버 중에 개소리타파TV라는 애가 있는데 이 친구가 생방송으로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 그러니까 이 친구 집이죠. 개소리타파집. 집에 자기 부하들을 보냅니다. 부하는 애 있어요? 거기도 또 여러 가지 맥락이 있는데 독수리 오용제도 아니고 한때는 조직폭력배 애들과 연동이 돼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덩치가 일반인은 아니에요. 깡패들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민간인하고 일반인. 자기들은 깡패고 건달들이고 민간인. 아까 보니까 운동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인 것 같긴 한데 아주 오랜 시간. 그런데 안정권은 운동을 한 몸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쳐들어간 애들은 운동몸이 아니야. 건달몸 있죠. 건달몸. 딱 봐도 뚱뚱한 건지 덩치가 좋은 건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애들 3명 정도가 거기 쳐들어갑니다. 문 꽝꽝 뚜들기고 문을 열어줬더니 들어와서 밀치고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냐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폭행이죠. 폭행 현장이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생중계가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착수를 합니다. 당연히 생현장이 그냥 증거물로 있는 상태로 현장 상황이 발생을 했으니까 형사법으로 어쨌든 처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매우 빠르게 끝나는 수사죠. 그렇죠. 할 게 없어 수사가. 이미 명확해요. 고소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거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때 얘들도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놀란 거죠. 저지르긴 했는데 그게 생방송으로 나가고 그러는 바람에 증거가 남아버린 때리지 않고 밀치는 정도면 나중에 우겨도 되는데 접촉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러면 증언이 엇갈리고 그러면 증인은 없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이게 다 녹화가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X됐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권이 최근 들어서는 잘 보이지 않는 당혹스러움과 어떤 쫄리는 표정으로 그런데 또 그 부하들이 이 사람이 보낸 거라는 증거는 또 잔뜩 남겼나 보네요. 왜냐하면 둘이 유튜브 방송 중에 전화 연결을 통해서 욕설을 하고 서로 싸우다가 누구집 어디야를 시전한 거죠. 올래 올래 하다가 주소를 불러준 거죠. 교사. 그렇죠. 정확하게 폭행 교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빼박이거든. 그렇죠. 쫄아가지고 방송을 되게 웃겨요. 쫄았는데 왜 방송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얘네도 특징이에요. 집에 경찰이 오면 방송을 켜. 김세희도 그렇고. 방송을 켜가지고 방송을 하는데 제가 아까 초반에 약간 이상한 어투에 어디 건지 잘 모르겠는 그런 어떤 톤앤매너가 섞인 방송을 보여드렸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노골적으로 잘 모르는 저는 전라도 방언이나 경상도 방언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딱 들어도 경상도야. 느낌이 드는 이런 어떤 당황했을 때 반응이 나오는 거죠. 이게 진짜가 나오는 거죠. 진짜가. 본인한테 더 네이티브로서 익숙한 언어는 전라도 쪽 방언보다는 경상도 쪽 방언이구나. 경찰이 오면 경상도 방언이 경상도 방언을 하는 거예요. 급할 땐 방송에선 전라도 방언이지만 야 이거 재밌는 관찰이다. 경찰에 잡히면 경찰이 출동하면 경상도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출생지든 어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신의 정체성을 실제로 자기 자아는 어디에 두고 있는가. 이런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경찰이 오면 자기소개를 하네요. 왜 우리 전에 김세기 기자 구속되는 때도 김세기 기자 어머님이 갑자기 내 나이 80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잖아요. 급하니까. 사람들이 보통 경찰이 오면 자기소개를 되게 격렬하게 하네요. 아이엠 그라운드 그래서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계속 호남 청년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초고시 딱 봐도 경상도인데 그래서 친구들하고 그때 뒤를 좀 파봤습니다. 몇 가지 링크 고리들을 가지고 그때 운영하던 회사 이름이 GZSS GZSS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장하기로는 무슨 그라운드 제로 어쩌고 저쩌고야 안정권에 들어서다 뭐 그런 얘기 근데 그거 영어랑 또 연결이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라운드 제로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해가지고 GZSS로 추적을 했을 때 본인들의 홈페이지에서 주소를 성수동 이가의 한 주소인데 대건빌딩이라는 데에 주소를 두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또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대표가 안정권 본인이 아니고 정기태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대표가 다른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바지사장이죠. 그래서 그때는 GZSS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거를 거리로 찾으면 뭐가 나올 것 같은데 암만 생각해도 없어가지고 저 친구 중에 한 명이 성수동이라서 간지 성수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그럴 수 있네. 그럴 수 있네. 제일 설득력 있는데요. 쇼핑몰을 했는데 쇼핑몰 주소가 여기 성수동 대건빌딩으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쇼핑몰 이름이 GZSS였단 말이야. 그런데 얘네가 하고 다니는 옷고라지를 보면 약간 간지 뭐 이런 거 할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상. 느낌상.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운영은 안정권이 하고 아마도 정기태는 명목상의 바지 사장이었을 것 같은데 정기태라는 인물이 종종 그 당시에는 라이브 방송에 얼굴을 비추고 선글라스 끼고 출연을 하고 그랬어요. 약간 그건 그때 느낌이 뭐였냐면 예우. 예우. 쩐주에 대한 예우 느낌. 아 쩐주 사장. 그렇죠. 왜냐하면 그 대건빌딩의 실제 주인이 누구냐면 정기태의 아버지 대건땡땡이라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아... 쩐주가 따로 있었어요. 친구네 아빠네 건물. 그렇죠. 언제부터 사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죠. 친구 아빠 건물에 있는 세를 들어있는 아주 그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이 되는 정기태라는 인물을 주변에 평판조회를 해보니까 건물주 백수다. 제일 부러워. 신. 아빠가 준 거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 하나가 대건빌딩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하여튼 그런 세평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아버지 같은 경우는 미술과 관련된 행사에서 이름이 자주 언급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 미술과 관련된 행사에 언급이 자주 되는 인물을 우리가 또 아주 잘 아는 인물이 하나 있죠. 건희씨.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진짜 무슨 이건희가 아닌 다음에는 김건희 부류 이건희가 아닌 김건희 부류 김건희 부류는 미술계에서 어떤 식으로 행태를 하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린 잘 알고 있죠. 그 행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행태와 아주 유사합니다. 그 아버지의 행보가 김건희류 굉장히 유사한 행보 미술계에 발을 걸치고 있지만 본인은 미술과 아무 상관이 없는 네. 실제로는 지역 실력자들과의 술자리에서 더 많이 보이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뭐 미술 무슨 행사에 후원하고 뭐 이런 게 대건땡땡 회사랑 연결되어 있고 이래요. 근데 추적해다가 보니까 경남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 동문회에서 또 주요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연결고리들 다 지금 엮어보면 사무실 빌려주는 친구 아빠 경남 진주 출신 본인의 사투리 여기 안 급할 때 튀어나오는 거 경상도 방원 그럼 과연 이 사람의 정체성은 진짜 전라도 사람인가 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군요. 일단 나와있는 힌트로는 그 정도까지 밖에 못 가겠네요. 수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뉴스타운의 가짜 이력을 가지고 입사를 하고 그러면서 광화문 극우 집회의 연단에 서게 됩니다. 그러네요. 지금 보시면 패션의 스타일이 약간 달라졌죠. 그러니까요. 그전에는 공업용 잠바 입으시다가 바이커 조거를 입으셨어요. 이 바지가 진짜 이거 아니고는 의미가 없는 정도로 유명한 바지이긴 하죠. 전라도가 전라도를 말한다. 그 방송 시절의 영상 캡쳐로 보면 약간 좀 그 60년대에 맞아요. 산업역군 개념이에요. 그렇죠. 막 상경한 멋을 좀 내고 싶은 깎아본 영상이 몇 년 안 된 영상인데 그래서 제가 느끼게 된 게 뭐냐면 아 이 뉴스타운을 통해서 이 도제 시스템에서 손상윤한테 배운 거죠. 이를테면 이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생생하게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어디서 이런 개차 뚜껑이 열리는 방식에 이제 트럭을 빌리고 그렇죠. 이게 얼마인지 운영을 하면 대충 단가가 얼마 나오는지 스피커 얼마인지 깃발 얼마인지 이런 거 그리고 본인의 캐릭터도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연설을 할 때는 지금 톤에 점점 가까워집니다. 살아나는 거죠. 자기 감각을 느껴가는 건데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이거를 한 열댓 명 정도 앞에 앉혀놓고 연습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을 설명해드리면 사이드윙 트럭이고요. 몇 차 대한민국 공산화 저지 범국민대회 이렇게 써있고 문재인 퇴진 종북 척결 한미동맹 강화 세 번째 거는 우리 대통령이 많이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밑에는 우리는 빨갱이 나라에서 살기 싫 하고 이렇게 빨간 배경으로 싫다! 빨간 배경으로 써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제목은 안중권의 전라도가 전라도를 말한다. 태극기 집회 적석 연설이네요. 즉석 아닙니까? 적석입니다. 이것도 경상도 사투리가 사투리가 적석 레드체어죠. 적석 연설 적석 연설이면 되게 불혼해 보이네. 약간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이게 즉석의 오타인지 적색의 오타인지 중국의 양회에서 쓸 것 같은 단어예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아마도 이 시절에 뉴스타운에서 일하면서 돈을 버는 어떤 방식을 방법을 배운 거 아닌가. 배운 것이 아닌가. 이쯤 되면 그리고 벤치마킹할 사람은 엄청 많았죠. 유튜브에. 네. 이제 업계에 들어왔고 업계에 들어왔고 실제로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았고 네트워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어디서 뭘 빌려고 할 때 어쨌든 아는 형님들 동생들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런 과정을 거친 뒤에 뉴스타운과 결과를 합니다. 나갈 만한 때가 됐죠. 항상 하는 일이죠. 항상 있는 일입니다. 우리도 다 겪어본 그런 일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나가서 좀 더 젊은 방식으로 자기 틀을 설계해보겠다라는 꿈을 꾸고 손상윤 회장하고 주고받았던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이런 걸 폭로하면서 네. 문자 해고도 당했다고 그리고 이제 서로 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이런 걸 이제 폭로 좋아해요. 폭로 전환합니다. 그래야 명분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이제 팬들을 데리고 나가서 소위 왕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왕자 시둥이 시둥이 이런 서브 채널들 자기 부하들 데리고 서브 채널들을 같이 운영을 하면서 안정권 왕자 시둥이 트리플로 요렇게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극우 아스팔트 팀을 이제 구성을 합니다. 이게 GZSS라는 괴상한 이름의 회사의 등장 제가 이 양반을 처음 봤을 때군요. 이때가 그렇습니다. 이때만 해도 극우 유튜버 중에 원오브댐 네. 그러니까요. 그냥 플레이어 중 하나 세력이 크지 않고 그중에서는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스타일이 좀 다르다. 그렇죠. 주로 이제 육튜브 계열에서 뻗어나온 가지들이 훨씬 풍성하던 시절 독특한 어떤 스타일을 갖고 있었던데 이 친구들이 그때부터 했었던 일들이 세월호 집회나 평화의 소녀상 세월호 집회를 쫓아다니면서 그 집회를 방해하는 게 원래 스타일이었습니다. 맞아요. 고성방가를 하고 고성방가 상대를 향해서 이제 욕설을 퍼붓고 그래서 보는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못 모이게 만드는 거죠. 네. 이런 회방을 놓거나 혹은 강남대로에서 이제 안티패미를 기치로 저희가 몇 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돼지 머리를 내려치는 기괴한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버리거나 자기들이 이제 지목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헬마우스 아 네. 집앞으로 찾아갑니다. 아니면 직장 앞으로 아 진짜요? 직장 앞으로 찾아갑니다. 직장 앞으로 찾아가서 그 사람이 쪽팔리게 하는 거죠. 동네 창피하다 그러죠? 네. 동네 창피하게 하는 게 목적이 그런 식의 집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집단 린치입니다만 이야. 이때만 하더라도 이 집단 린치 방식은 메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메인이 된 거죠. 하다보니 제일 잘 된 것 위주로 키워나가죠.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무슨 5.18의 진실을 밝힌다. 그런 거 영상 만들고 했다가 많이 해봤죠. 공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 귀찮거든요. 그거보다는 이쪽이 자기들한테 맞는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젊은풍의 음악을 틀고 과격한 퍼포먼스와 춤을 함께하고 거기에 일태면 시둥이 이런 애들이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치어리딩입니다. 그렇죠. 망사 스타킹 이런 거를 입고 아무 상관없는 무슨 아이돌 댄스를 춘다든지 요즘 잘 팔리는 여성혐오 역해죠. 그렇죠. 이런 캐릭터로 무장한 구의원 시의원 후보들 이번에 국민의힘으로 많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그 사람들이 안정권 씨의 부하인지는 어떻게 증명됐어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GJSS 옷을 입고 갔네요. GJSS 유니폼이 있어요. 까만색의 사자 같은 그려져 있는 거 크로마치 같은 글씨체로 써있는 그러면 작업하는데 옆단에 빨간 탭 레드탭 있고 부하 이렇게 써있을 거예요. 리바이스 써있는 곳에 GJSS 옷을 입고 갔네요. 이해했습니다. 지금도 항상 유니폼을 맞춰 있습니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육튜브나 윤서인 같은 단순 개인사업자들 하고는 좀 다르죠. 진짜 업자입니다. 팀을 꾸리고 그걸 통해서 회사를 굴리는 식으로 실제로 잘 벌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글로벌 판매량 넘버원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에서 게이밍 노트북을 제작한다면 프로게이머를 위해 최적화된 리전 Y 시리즈를 XS몰에서 확인하세요. 레노버 For those who do 레노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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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부터 머리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면 죽는 거야.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뭐야 그건 머리에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퍼포먼스나 춤이나 본인이 몸을 엄청 키운 다음에 우통을 벗습니다. 꼭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통을 꼭 벗어요. 근육이나 몸을 자랑하거나 고성방가 이런 걸 하는데 지금 제가 나열한 것들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형태는 다르지만 60년대, 70년대의 각 마을을 돌아다니던 약장수들하고 비슷합니다. 아, 네. 그렇죠. 그게 전국투어 개념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사람의 시선을 끌기만 하면 되니까 옷도 벗고 춤도 추고 노래 다 부르고 디제잉도 하고 그게 뭐 옛날에 비암 이러면서 차력을 하던 그거랑 무슨 차이입니까? 똑같죠. 차력쇼입니다. 차력쇼. 내가 이것도 할 줄 안다. 차력쇼를 벌이죠. 그래서 한때 슈퍼챗 유튜브 슈퍼챗 순위에서 전세계 수익권을 가르세려 연구소가 다투던 잘 나갔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1년 슈퍼챗만 7억 2천이 벌렸던 진짜요? 있었던 슈퍼챗만으로 그런 수입을 올리는 거대한 중견 업체로 성장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가 헬마우스랑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그 헬마우스를 만나게 됩니다. 역사를 훑고 있는데 중간에 헬마우스가 등장합니다. 보통 이제 전간기 정도 되잖아요. 헬마우스의 등장과 퇴장이 이 친구들한테 일종의 전간기 슈퍼히어로로 비유를 하면 이제 드디어 극이 한 반쯤 와서 최종 부스가 드러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그렇지만 뭐랄까요? 빙하기 사이에 잠깐 따뜻해지는 시기. 그렇죠. 그런 시기 같은 건데 그때 전라도 출신을 앞세워가지고 5.18을 폄훼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장사를 하던 이 왕자가 헬마우스가 직접 충돌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의도치 않게 마이너 시장을 벗어나서 메이저 매체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렇죠. 햇빛이 들어와버립니다. 다 부패시켜놨더니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황원에서 새벽까지 같으면 갑자기 창문을 열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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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빛이 쫙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경향신문에서 정용인 기자가 추적 보더랍니다. 네. 주간 경향이었는데 한 주에 하나씩 계속 때립니다. 제목이 막 선 넘은 우파 유튜버들의 폭주 누가 멈출 것인가. 네. 이게 그 폭행사건에 다룬 아주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다룬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조폭 연루설 뭐 이런 것들도 제기되는데 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헬마우스 집앞에 찾아가가지고 경찰에 출동했던 사례. 네. 그게 그 집앞이 뭐랄까요. 저도 가봤잖아요. 네. 어 도심 속에 양산사정하고 좀 비슷해서요. 되게 조용한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집 몇 개 있고 사람들이 직접 지어놓은 그리고 풀떼기 있고 끝이에요. 주택단지거든요. 네. 우리 동네에 한 50명 사나?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거기에 고성방전을 하니까 네. 주민만큼 고양이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동네인데 네.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쫓아가서 항의하고 막 이런 어떤 진풍경이 벌어졌는데 헬마우스 내 집앞에 그 사건으로 지금 이제 우리 왕자 선생님은 재판을 받고 있고요. 네. 인천지법에서 다음 달에 재판이 진행됩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이제 다음 달 셋째 주쯤에 이제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아 진짜요? 멀리 멀리 가셔야겠네. 여러 가지로 제가 참 성가시입니다. 네. 돈 한 푼 안 나오는데 이게 뭔 짓인지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높아지는 거죠. 네. 폭행 사건이 이뤄지고 남의 집앞에 쫓아가고 이런 게 언론의 보도가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문제를 삼키지 잠깐만요.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응. 유튜브는 운영해가지고 돈 벌면서 이거 컨트롤 안 하고 뭐하냐. 그래서 국정감사로 갑니다. 그죠? 그래서 구글이 끌려 나옵니다. 그래서 존 리 대표가 그때 네. 끌려 나와서 죄송하다고 죄송하니까요. 대책을 세우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요. MBC 스트레이트에서 윤서인의 실명 과 얼굴 네. 너무 통쾌하더라. 보통 다른 뉴스 매체에서 다룰 때는 모자이크 처리하고 네. 이름 안 내보내거든요. 윤서인 뭐 성재준 안정권 안 내보냅니다. 얼굴이 다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 한 1년에 얼마 땡기는지 응. 이런 게 다 노출이 되면서 어 시민들의 분노가 더 높아지고 네. 국회가 압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정권 유튜브 채널이 날아갑니다. 날아갑니다. 영구정지 응. 그래서 유튜브 업계에서 이제 퇴출이 되죠. 네. 한 해 7억 원을 찍어주던 채널이 날아가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고 응. 왕자 같은 경우도 유튜브로 수익 창출이 막힙니다. 그래서 왕자 채널에서 수익 창출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새로 판 게 이제 신남성연대. 그렇죠. 제가 하여튼 끝날 때까지 우리 이제 배인교를 유튜브에서 영구 퇴출 시키지 못한 게 이제 천추의 한인데 응. 다음 달 재판에서는 재판에서라도 퇴출 시킬 수 있게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퇴출된 안정권은 어디로 갔는가? 놀 수 없어요? 수익 창출이 막혔어요. 근데 지금 성장기란 말이에요. 맛을 실컷 보고 있었는데 지금 지금 사업은 성장기예요. 그리고 운동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치렁치렁 구찌와 페레가모를 지금 착용하고 다니고 있는데 자기 이제 커리어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100%입니다 이건. 달은 내세울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활황을 맞았죠. 다른 데서 뭘로 새로 시작해서 이만큼 벌어요. 그렇죠. 하던 거 해야죠. 그렇죠. 일태면 뭐 도박을 해가지고 한 번 땡겨봤는데 그 도박장에서 들어오지 말라고 하니까 못 끊어요. 못 끊죠. 그러면 이제 원정 가야죠. 원정으로 사설 도박장을 가는 거죠. 네. 하우스 가죠. 이제 카즈낭에 못 가니까 정선에서 출입을 금지시켰으니까 그렇습니다. 사설 도박장을 개설하겠다고 천명을 합니다. 내가 하우스를 만들겠다. 하우스를 차립니다. 그 차린 하우스의 이름이 벨라도입니다. 본인이 이제 자체 플랫폼을 새로 론칭을 했다. 그러면서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이 활동들이 이 벨라도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방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들었던 저 정도 수위가 가능한 거죠. 제재를 전혀 안 받는 세계. 자기가 만든 플랫폼이니까요. 이게 이제 10대, 20대의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이런 회사 이름을 처음 접했을 때는 무슨 전남 관광공사에서 후원해주는 사회적 기업인 줄 알 거예요. 왜냐하면 호남방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라도의 호남방원 중에서 벨라도라는 비슷한 말이 있어요. 별나게와 좀 특별하게 네 혼자만 특별하게 뭐 이런 의미로 비슷하게 쓰이는 그런 말인데 아마 그걸 채용했을 걸로 보이는데 이 회사 이름을 붙이고 플랫폼을 만들었다. 라고 광고를 합니다. 형식은 유튜브에서 하던 형식과 똑같아요. 그렇죠. 일단 시위를 하고 그걸 생중계를 하고 그리고 후원챗을 받거나 계좌로 직접 후원금을 모금하는 형태 그리고 구독해서 멤버십으로 장사를 하는 형태는 똑같습니다. 이것도 열심히 공부했었어야 되는 게 아프리카TV의 사례를 본 누구나 다 플랫폼을 개발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플랫폼을 개발한 데 중에서는 이미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일부 플랫폼들은 한 달이 걸쳐서 마약업자와 연결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코인을 크리프토를 통해서 그런데 개발하는 건 이제 어렵지가 않다는 거죠.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는 되게 비슷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스포츠토토에서 재미를 붙인 사람들이 가는 데가 사설토토잖아요. 그런데 형식을 거의 똑같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멤버십 패킷이라고 자기네가 아이템샵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 것도 보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버전으로 구독을 하려면 한 달에 11,000원 옵티멈 버전 이게 이제 네 단계로 돼 있는데 제일 비싼 건 한 달에 11만원입니다. 11만원. 우와. 얘네들 유튜브에서 할 때도 한 달에 11만원짜리 12만원짜리 뭐 이런 걸로 했거든요. 똑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 BJ 플랫폼들 무조건 다 하는 거 있죠. 후원 순위가 진짜든 아니든 일단 공개하고 그렇습니다. 네. 후원 순위 공개해서 1위부터 쫙 날의 비를 세우는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방송 내용들을 보면 제가 막 캡쳐를 좀 해왔는데 뭐해. 음악 방송? 음악방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방 톡방 뭐 이런 거 그래서 자기가 이제 썰을 푸는 그러니까 썰 방 이게 이제 재밌는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그냥 BJ네요. 그렇죠. 완전 BJ죠. 무슨 이상한 복장을 하고 뭐 자기가 사람들을 웃기는 걸 하거나 아니면 이제 노래를 틀어주면서 이런저런 썰을 풀거나 사실 물론 이제 메인은 맨 위에 있는 그 뉴 VOD라고 돼 있는 거 네. 그게 이제 양산에서 하고 있는 거에 이제 생방 버전입니다. 보시면 우통을 벗고 소박을 쪼개고 있는 썸네일이 그러네요. 진격 앞으로 양산 바이든 출동 뭐 이런 식으로 왜 바이든이야 아무튼 본인이 바이든이래. 그래요? 네. 본인이 바이든이래. 양산 바이든 출동이래요. 저 영상 제목이 그리고 확실히 하다하다 안 돼서 새 플랫폼을 차린 거잖아요. 사람들은 안 오잖아요. 네. 조회수가 별게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활동하는 줄 몰랐네요. 조회수가 최신 조회수 114회 조회수 좀 잘 나오면 1218회 뭐 이런 종류 쪼그라들었네요. 유튜브 했을 때에 비하면 완전 쪼그라들었죠. 저는 지금 현시간 하고 있는 라이브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해요? 네. 윤석열 또 왜 당선인이라 그러지? 하하하하하하 무험하네. 출근길 응원인데 왜 당선인이라 그러지? 하하하하 무험하네. 5월 10일 음악방송의 제목 중에 국가형무는 건재하시다. 자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시간 지금 몇 명 나옵니까? 천 명 정도밖에 안 나와요. 천 명 내외.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실시간 보고 있는 사람이 수가 어디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런 거 익숙하지가 않아요. 21명. 21명? 너까지. 너 빼면 20명. 그러니까 이게 양산에서 하는 게 제일 시청자 수가 높은데 한 1,100명에서 1,200명 사이입니다. 진짜 부지런하네요. 잘 되는 거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먼데 굳이 나가서 돈 쓰면서. 그런데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이게 이 정도만 있어도 장사가 된다는 거죠. 그렇겠죠. 천 명 내외만 있어도 충성구독층 천 명 내외만 유지를 해도 회사를 굴리는 정도로는 무리가 없다. BJ를 하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죠. 네. 몇백 명 단위의 충성구독자만 있으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지금 똑같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생방송하죠. 썰방하죠. 톡방하죠. 음방하죠. 방식은 다양하지만 지금 BJ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종의 자신을 아이돌화하는 네. 그렇죠. 자신을 아이돌화해서 팬덤의 추종을 받아서 그걸로 후원금만 땡길 수 있다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확장할 필요도 없고 쪼그라들지만 않으면 되는 일종의 균형 상태를 자기네가 만들어놓은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일종의 극우 아이돌 장사가 되는 거고 기존의 태극기 집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아무리 전광훈이 아이돌화 됐다고 매체에서 평가를 해도 그 사람은 우리가 아이돌 유형이라고 보지는 않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조원진이나 전광훈이 음방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썰방을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안전거는 음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음방을 제가 이제 들려드릴 텐데 왜죠. 잠시 후에 들려드릴 텐데 이걸 보면 이게 왜 극우 아이돌이라고 제가 지칭하는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극우 인사들하고는 굉장히 다른 유형이다. 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봅시다. 눈물을 마쳐 눈물 닦아쳐 언젠간 돌아올 거라 믿었는데 그대 언제만 내게 모두 남아줘 내 아버지 그대뿐인 것 꿈속에 새다 눈을 떠받고 엄청 너의 모습 뭔가 그 군민 한마음 체육대회 같은 어떤 소리를 들으셨는데 노래방을 오래 못 갔더니 정겹네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게 보통 이거 저 보통은 음방이라 그러면 음악을 틀어주고 구독자들과 대화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지가 부르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음방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힘들어서 죽어! 이게 되게 더 틀어주기도 하는데 디제잉을 하니까 실제로 본인이 그런 것도 하는데 노래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자기가 근데 음향 음악적인 음향적인 능력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다 뭉개졌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네요 소리를 알아들을 수가 없고 마이크 상태도 그렇고 그냥 공간 앰비언스를 그대로 방송으로 내보내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하는 것도 굳이 입력을 무시하고 노래방 기계로 한 것 같은데 노래방 기계의 리벌브에 그 리벌브를 이용하지 못하고 거기에 묻혀가지고 다 발음이 뭉개지는데 이건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노래를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얼마나 잘 들려주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노래하는 자신한테 도치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통 벗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이거는 아무리 몸을 열심히 키웠다고 해가지고 전국에 생중계되는 방송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통을 벗지는 않잖아요 그럼요 이 사람은 우통을 벗는 사람인 거죠 이 개념이 저는 지금 여기 들어와서 보고 있는데 이 개념이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정치적 의사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것이 어쨌든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표면적인 목적이죠 표면적인 목적 이런 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지금 이제 요즘에는 검소 한방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 사람의 표면적인 이 사람 직업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유료 회원밖에 못 봐요 나머지 사람들은 노래하는 걸 보는 겁니까 노래하는 것도 유료 회원밖에 노래하는 거 다 유료예요 벨라도는 전부 유료입니다 전부 무료가 몇 개 있긴 한데 그거는 진짜 샘플 같은 방송들이고 어쨌든 그냥 이 정치적 의사를 듣고 싶으면 돈을 내야 돼요 실시간 방송만 그냥 볼 수 있고 대부분이 다 유료로 전환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시간 방송은 호객해서 유료화 시키는 게 목적인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치적 의사 표현이 표면적이라는 겁니다 네 실제로 내면은 이거죠 지금 이 음방이에요 자신의 소울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는 겁니다 겁나 힙스터 같은 차림새인데 그 아주 스탠다드한 그렇죠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그렇죠 레파토리가 어디 가서 내가 누군지 알아를 하고 싶은 욕망과 똑같은 거네요 이거는 저는 어떤 기분이냐면 민주노총의 그 규탄 성명서 같은 게 유료인 기분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멘탈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민주노총의 규탄 성명서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전파되는 게 목적이지만 안정권의 음방은 자기가 노래하는 게 목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음방은 그렇다 치는데 이 사람이 시위를 하는 이유가 있겠고 그 시위를 하는 목적도 결국 자기가 노래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내가 소리치고 나 DJ 하는 거 누가 들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걸로 돈을 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그래서 아이돌이라고 한 게 정말 말 그대로의 아이돌에 굉장히 가까운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주변의 추종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2020년대부터는 원튼 원하지 않든 트로트 아이돌도 생겼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그런 거가 되고 싶나 보네요 극우 트로트 아이돌 쪽에 좀 더 가까운데 지금 노래를 선택하는 기준 같은 거 보면 제가 이걸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유튜브에 안정권을 검색해보시면 제일 많이 어차피 유튜브에서 퇴출됐기 때문에 자기 방송국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편집 방송들이 가끔 올라오는데 가장 많이 검색되는 영상이 안정권 대표 베스트 16곡 연속 듣기 안정권 대표 2시간 연속 듣기 그레이티스트 이거는 유튜브가 아니고 버블이구나 버블 버블하고 좀 다른데 유튜브가 아니고 아이돌 유로 플랫폼 있잖아요 그거예요 굉장히 다른 유형이에요 꿈은 아이돌이 이 얘기를 왜 오래 했나 했더니 이 사람의 진짜 목적은 아이돌인 거지 나머지는 다 그냥 재료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벨라도라는 플랫폼은 유로 방송 플랫폼이 아니고 방송 플랫폼이 아니고 아이돌 플랫폼하고 더 가까운 거죠 그렇죠 이상하게 이 헬마우스 코너에서 정치의 본질을 자꾸 다룰 수 있게 되는 게 본질적으로 정치인 혹은 스피커들은 그냥 나잘났다는 소리 하고 싶어서 나와있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룰을 지켜가면서 가지 이렇게까지 끝없이 가진 않잖아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정치적 범주 안에 있으려고 하죠 그렇죠 트로트를 부르지 않아요 처음부터 없었어 그 범주가 그러네요 그런 걸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그 2시간 연속 듣기 혹은 베스트 16곡 연속 듣기 이런 거 들어가 보면 안정권이 이렇게 자기 음방에서 노래한 거를 편집해놨는데 취향이 대체로 노래들이 존재의 이유 혹은 뭔지 알아요 애수 뭐 이런 거 아마 이 애수는 그거 갈까? 김수희 씨 그렇죠 그건 애모 아니에요? 애모 애수는 제가 알기로 진시몬 씨의 노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 좋아해요 지금의 60대들이 진시몬 씨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러면 빈잔 이런 거 좋아합니다 빈잔 빈잔 사람들이 아 젊다라고 느낄 수 있는 50대 60대가 여전히 젊다라고 느낄 수 있는 어떤 딱 그 지점을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 마흔이 나요 마흔이죠 근데 이제 본인이 어디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평소에 듣는 음악일 가능성이 낮은 것들 아 그럴 수도 있네요 자기가 DJ 댓글을 가지고 이걸 하는 사람이 뭐 그런 노래들만 즐겨하지는 않을 텐데 그렇죠 음악 대비 장비가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 특정 장르에 대한 비화는 아니지만 장르에 맞지 않잖아요 장비가 그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올려두고 자기 이제 가게 정도를 운영을 하면서 이 음악방송을 미끼로 홍보를 합니다 되게 특기해요 정치집회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홍보 마케팅 수단은 음악방송이에요 고정 댓글에 벨라도를 이제 호객몰이하는 네 그런 그 뭐야 고정 댓글을 달려있고요 지금 보시면 호객 댓글 고정 댓글이 뭐냐면 대표님 실방은 www.벨라도.com으로 오세요 검꽃 및 음방 시청 가능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검꽃은 뭐예요 아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그게 자기네가 뭐랄까 자기들끼리 공유하는 어떤 개념을 만들고 아 네 그렇죠 그걸 통해서 이제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이상하게 모르는 단어로 나오면 더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무슨 뭐 순고한 어떤 뜻이 있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검찰 얘기인 것 같은데 검찰꽃 뭐 이런 걸 거예요 옛날에는 무슨 우연합시다 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무슨 뭐 사이비 종교에서 믿으십시오 뭐 이런 거 하는 것 같이 선생님 우연합시다 뭐 이런 거를 지들끼리 이제 포교 포교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멤버십 전용 콘텐츠라서 볼 수가 없어서 꽃 검꽃이면 꽃 중에 꽃 검찰님 꽃 뭐 이런 건가 그건 저 박근혜 정권 시절에 그럴 수 있겠네 하룡데도 왜냐면 이 사람 기반이 CCM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아 또 굉장히 독특한 포인트들 많으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음방 음방 콘텐츠 유튜브 댓글도 아 대단합니다 아 미피비라는 분은 이렇게 달았습니다 너무 반가운 대표님 베스트 운전할 때 운동할 때 들어야징 감사합니다 아 56개의 좋아요가 찍혀있습니다 이거 작업하는 거 일도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거 다 작업인가 싶어가지고 들어가 봤거든요 네 작업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아 그렇죠 팬들도 있고요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네 7억 벌어다주던 사람들 중에 남아있는 사람 많죠 그러니까 막 올리브 이런 분들은 대박 모아놓으니 너무 좋네요 뭐 이런 거 달아주시고 일본 아이들을 쓰시는 분은 대표님 노래는 언제 들어도 신이 납니다 대표님 다 오세요 좋습니다 네 빈잔이 신나는 노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방금 들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 플랫폼의 최고 조회수가 2만이네요 아 무료 콘텐츠인가 아니요 아니요 김봉남 살인사건의 전말로 보는 전라도 섬놈 기질 전격 분석 아 진짜 일배 타겟용의 그런 전용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아이돌 짓을 하다 보니까 양산 사저 앞에서 뭘 하다가도 갑자기 우통을 벗고 노래를 할 때도 있고 색소폰을 불 때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캡처짜를 하나 보고 있는데 양산 사저 앞에서 안정권씨가 톱리스 차림으로 색소폰을 불고 있습니다 아 케린씨 감성이야 너무 옛날이야 아니 메이저 언론들 장사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면서 왜 목걸이를 걸고 예 야 왜 이거 고발 안 합니까 선글라스 끼고 그리고 보시면 오른쪽 화면 오른쪽에 십자가 목재로 만든 십자가가 보이죠 맞아요 대형 십자가 이거 항상 달고 다닙니다 이고 다녀요? 아 이게 그냥 구조물이 아니고 십자가에요? 십자갑니다 십자가 이 사람의 기반이 CCM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다 이런게 연결이 되어있는데 일단 그 색소폰 실력을 한번 감상을 해보시죠 네 들어야 할게 독특하고 다양하네요 어? 잘렸어요 아 잘렸어요? 네 이 영상이 잘렸어요 아 이게 올렸다가 바로 잘리고 올렸다가 바로 잘리고 하거든요 네 쉭 했는데 자 어차피 저희가 못 들었는데요 준비를 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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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근데 이게 저희가 지금 유실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 봤더니 유튜브가 일을 잘하는지 꼼꼼히 잘려있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며칠 장사거든요 치고 빠지고를 해야 되는 거라 그냥 뭐 색소폰 부르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 해서 잘합니다 네 굉장히 잘하고요 연습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여기서 이 자랑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정치 집회를 한다고 양산 사저 앞에 집회 신고를 해놓고 사실은 그냥 자기 콘서트인 것처럼 자기 콘서트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유튜브에 검색을 하니까 엄청 많이 나오긴 하네요 엄청 많이 나와 다른 채널에서도 업로드하니까 예를 들어 구국 메아리 TV라든가 계속 올리거든요 찬양 TV라든가 댓글도 보면 뭐 더 이퀄라이저님은 이렇게 댓글 달아줬습니다 한 영웅의 애잔하고 슬픈 이 국가의 현실을 잘 표현한 곡 한 편의 영화와 드라마 같은 점점점 이런 분들이 있고요 모란동백님 유튜브 대통령답네요 몸짱의 제주짱 이인성님 뻘 속에 갇혀있는 호남 사람들 사이에 진주보석보다도 더 귀한 인물 안정권 그 이름은 역사에 귀하게 기록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봐서는 근데 유튜브 대통령인데 유튜브 계정이 없네요 그러니까 대통령 국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 위대한 이름은 역사에 귀하게 기록될 것입니다 이런 문장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덜어 그렇네요 옛날 그 멕시코 초대 대통령처럼 멕시코 국적이 없는 안정권 대표의 이 행태가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거는 자기 전시고 자기 공연이고 자기애에 기반한 철저한 아이돌 마케팅이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똑같이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던지는 발화하는 메시지 문재인 전 대통령 향한 메시지나 민주당을 향한 메시지에 열광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맞아요 이게 중요해요 이미 이 단계에서는 욕하는 안정권 이 코드가 되게 겹치는 게 중요한 게 정치에는 다 자기애가 있어요 미디어에는 다 자기애가 있어요 그리고 상당수의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그걸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도 감상합니다 적당히 해가면서 콘텐츠를 잘 만들어야지 하지만 어떤 사람들의 기준에는 그 자기애가 막 미친듯이 발사한 데야 겨우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좋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어르신들한테 스타인 거예요 지금 아이돌인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아마 그 지점을 노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박현빈 같은 트로트 스타들이 소구하는 어떤 지점이 있듯이 젊고 생기 있고 그리고 유쾌한 어떤 청년에 열광하는 트로트 팬들이 있듯이 말 잘 듣고 열심히 사는 잘생긴 남자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극우 집회의 현장으로 오면 욕을 아주 시원하게 잘하는 전라도 출신의 재주가 많은 젊은 남자가 됩니다 이게 여기에 어떤 아이돌화의 유형인 거죠 XSFM입니다 오랜만에 엄마 보고 왔더니 마음이 짠하더라고 허리도 많이 굽어지고 주름살은 어찌 그리 많이 늘었대 그래도 전에는 머리 수춘 많았었는데 지금 그마저도 휑한 느낌인 거예요 엄마 아들이 잘 챙겨드리진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부턴 그 중 하나만이라도 제가 챙겨볼게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 10분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실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시간 25분간의 전화영어 퍼펙트 25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극우 집회의 양상들이 여기에 버무려져 있는데 제가 아까 십자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회 차량에는 항상 십자가를 달고 다니고요 집회를 시작하고 끝날 때는 CCM을 틀고 CCM을 틀은 거예요? 그것도 되게 웃겨요 정통파 같으면 정광훈 집회파 같으면 찬송가를 부릅니다 그렇죠 예배 형태를 취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CCM을 DJing을 합니다 CCM을 믹싱해서 중간중간에 자기 멘트를 하면서 CCM을 하는 거죠 오주여 자 여러분 오늘도 문진에게 그렇습니다 문진아 이런 거 아니 목이 메이시는구나 실로함 내게 자 욕 한번 합시다 좋으니 이러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1절 끝나고 비트박이고 다음 노래 나오고 그리고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 시기에 실로함 그러니까 CCM이라는 거는 실로함 수준이잖아요 거기 멈춰있잖아 우리는 왜냐하면 실로함은 우리가 군대에서 제일 열광적으로 불렀으니까요 80년대 잘해봐야 2000년대 초반에 멈춰있죠 최신 CCM 아 그럼 나 모르겠다 최신 CCM을 틉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트렌디함 그리고 집회를 시작하고 끝날 때 항상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자 집회 마무리를 들어볼까요 들어보시죠 마누라 마누라 똥개보도 못한 년 뒤져라 이 시XX이라 문재인은 간첩이다 간첩 부러 배경음악은 너무 은혜롭고 아름다운데 아까 목탁소리는 뭐예요? 제가 궁금했던 게 맞아 맞아 나도 그게 궁금했어 그거는 이제 어느 약장수 퍼포먼스든지 초반에 이제 니주 깔아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니주 깔아주는 분이 있어요 아 뒤에서? 바람잡이들 초반에 그 왜 이제 개그콘서트 하면 덜 유명한 분이 초반에 바람잡이를 찾았습니까 여기도 이제 극우 유튜버 중에서 덜 유명한 아저씨가 한 분이 먼저 니주를 깔아주면서 바람잡이 오프닝 게스트 오프닝 게스트라서 좀 더 거칠죠 세련되지 못하고 좀 더 거칠고 그리고 목탁소리는 뭐냐면 이제 조롱의 의미로 조롱의 의미로 목탁소리를 저쪽에 들려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왜냐면 이 목탁소리가 절에 가서 법회를 하는 와중에 이렇게 하면 그게 승고하고 이렇게 들릴 수가 있지만 그냥 주말 아침에 저걸 계속 들어주면 그냥 듣는 사람 입장에서 짜증날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그런 걸 유도하는 거죠 메트로놈 역할일까 그러니까 메트로놈 같은 아까 유튜브에서 잠깐 찾아보니까 그 집에 조그만 움직임이 있는 거를 캡처하려고 혈안이 돼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반응할 수 있는 모든 걸 방법을 쓰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올라가서 이제 무대를 세팅을 하기 시작하면 목탁소리 그만하라고 컷 마이 뮤직 이게 다 이게 구성이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CCM으로 넘어간다 이게 구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저지르고 그리고 뭐 욕설을 퍼부으면 밑에 그 모여있는 지지자들이 그 교회에서 하듯이 아멘 뭐 이런 거 할렐루야 이런 거를 이제 호명을 하고 굉장히 기괴한 정치집회도 아니고 예배도 아닌 뭔가 이상한 게 이제 펄처입니다 그리고 공연 맞아요 공연 한국 농촌지역 보수가 원하는 모든 셀링 포인트를 다 준비했네요 그러니까 되게 김치원전 패스츄리 같은 게 나오네요 이 팬들이 매주 관광버스 같은 거를 대절을 해가지고 버스나 뭐 아니면 차량을 대절해가지고 단체로 와요 그래서 점심 뭐 거기 스태프들 다 이게 먹여주고 챙겨주고 그리고 집회가 다 끝나면 지금 제가 캡처해온 화면처럼 차량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어르신들하고 이제 단체 사진을 꼭 찍습니다 자 팬페스트를 하는 장면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어요 팬 미팅을 합니다 아니 재밌겠네 어르신들 재밌죠 신나죠 그리고 갈 때 마지막 헤어질 때 보면 진짜 그 아이돌들이 자기 팬들한테 하는 멘트들 있잖아요 뭐 차 조심하고 가고 뭐 뭐 다음 주에는 뭐 어떻게 하시고 뭐 이런 거 다 해요 한국형 지하 아이돌인데요 제가 앞에 말했던 인디 아이돌 그 앞에 말했던 게 그 말씀인 게 어르신들이 60, 70대, 80대들이 광화문에 한번 모여봤어요 그때 느낀 거예요 이거 엔터테인먼트네 라고 소화한 거예요 재밌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전통적인 집회는 그래요 정말 간절한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이제 앉아있을 때 배기지 마라 너무 지치지 마라 이런 의미에서 노래를 같이 부르고 하는 거예요 그 민중광역은 거기에서 말쩍 거기에서 엔터테인먼트 쏙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는 이게 집회가 뭔지 모르고 평생 그 집회하는 모든 시민을 다 욕하고 살았던 어르신 입장에서는 재밌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런 측만 사수한 거예요 지금 내용 없는 상태에서 엔터테인먼트만 있어요 그 비슷한 유형을 경험을 했던 자유한국당이 지난번에 유세트럭에 일반 시민들의 지원을 받아서 유세트럭에 올려주는 이벤트라는 거죠 일반 시민들을 유세차량에 올린다는 건 기존에 민주진영에서 했었던 구성된 집회라는 거는 무대에 올라갈 때도 멘트가 다 나눠져 있잖아요 어디서 온 사람은 어떤 관련된 멘트를 하고 이번에 참가한 어떤 시민은 어떤 멘트라고 이걸 다 이제 사전에 구성을 통해서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국민의힘 집회 때도 올라간 시민들 같은 경우는 덜 정제된 말을 하게 되고 욕설이 섞여 있거나 아니면 팩트체킹이 전혀 안 돼 있는 어떤 멘트들을 하거나 그걸 통해서 주변을 스릴링시키기만 하면 되는 그렇죠 열광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극우가 좀 배워나가고 있다 이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비슷하게 뭐냐면 자신을 셀럽화시키는데 굉장히 혈안이 돼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소셜을 들여다보면 여기저기 좋아요 댓글 그래서 GZSS 그 오피셜 인스타 계정이 있는데 거기 가면 최근에 언더바 오피셜이라고 쓰는 거 되게 좋아요 최근에 이제 강철부대2라는 채널A에서 하는 그 예능 프로그램 거기에 종편예능에 출연하는 헬스트레이너 한 명을 굉장히 공공연하게 친분을 과시를 합니다 자기가 다니는 그 짐의 트레이너예요 그러네요 짐의 트레이너인데 이 사람하고 찍은 사진도 GZSS 그 인스타에 많이 올리고 실제로 일종의 컨텐츠화해가지고 자기가 운동하는 영상을 찍어서 벨라도 그 플랫폼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자기를 어떻게 남들한테 보여줄 것인가를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해서 모든 게 나네요 나 그렇습니다 자기 상품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합니다 아니 없어선 안 되는 거예요 정봉주 의원 출소하자마자 책 냈잖아요 트레이닝 책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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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5%로 끝내는 거죠 지금 정봉주 의원이 어디 라디오에 패널 나가가지고 노래 부르고 우통 벗나요 우통 까고 뭐 이런 거 알았잖아 아니잖아요 시사평론만 몇십 분 하잖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태극기 집회에 예능 컨텐츠를 결합시켜서 좀 더 강화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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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와 춤 욕설과 난장 십자가와 ccm과 통성기도 그리고 극우적인 정치 메시지 이게 하나의 덩어리로 버무려져 있는 네 사실 이 팬덤 장사에서는 문재인이 가장 잘 팔리는 소재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렇죠 그게 목적도 아니고 그게 실제 원하는 바도 아닌 그러네요 그냥 팬덤 장사인 겁니다 맞아요 그러네요 문재인을 괴롭히는 건 일옵션이 아니었어요 양산 주민들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괴롭히는 건 일옵션이 아니었어요 우와 지금 아까 에디터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지금 실시간 방송 양산에서 안 하는 실시간 방송은 21명 보잖아 네 근데 양산에서 하면 1200명이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가는 거예요 네 지금은 그게 제일 그리고 그거를 아까 보니까 다른 유튜버들이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우회적인 방식으로 계정이 안 잘린 유튜버들이 그렇겠죠 맞아요 그러다 잘린다는 거 좀 미리 경고를 드립니다 네 추적관리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튜브가 항상 자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팬덤 장사가 얼만큼 잘 되느냐 그러니까 뭐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공개가 돼 있는 잡코리아의 그 벨라더 기업 소개 를 보면 직원 수가 지금 총 12명으로 돼 있고요 지난해 매출이 11억 2700만원 네 그리고 영업이익이 1억 5천입니다 그 매출액에 비해서 사원 수가 너무 많아요 이거 1억 5천 가지고 12명의 월급을 주기가 힘들 텐데 영업이익으로 주는 건 아니죠 이게 매출 중에서 비용을 인건비로 처리하기 때문에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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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생각할 때는 11억 2천 중에서 아마 대표 인건비 및 대표와 관련된 비용이 한 5억 나가지 않을까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아마 처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규직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야말로 대면 장사 2020년에 창업을 했는데 최근 3년이면 아직 3년이 안 됐죠 그렇죠 정규직 채용이 26회라는 건 좀 많네요 사원은 12명인데 26회라는 건 좀 많은 편이고 PD 같은 경우에는 3500에서 4000 사이에서 구하고 있고 사무보조는 2400에서 2600으로 구하고 있네요 이야 그럼 얼마를 땡기고 하시는 거야 대단하시네요 자 근데 문제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래요? 전부 거짓말이라는 얘기는 뭐냐 독립 플랫폼 벨라도 라고 홍보를 했던 유튜브에서 쫓겨나서 내가 독립 플랫폼을 차렸다 라고 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래요? 실제로는 홈페이지만 만들어놓은 거고 홈페이지는 VOD를 중개하는 플랫폼일 뿐이고 실제로 생방송을 중개하는 플랫폼은 자기네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요? 뭘로 하냐면 네이버에서 만든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따올 수 있어요? 그냥 그걸 따오는 거예요 개발 안 했네요 개발은 커녕 개발은 커녕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는 그냥 유튜브 베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형식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네이버에 그 전세계적으로 잘 되는 거 베끼어 왔는데 사람들이 안 쓰는 서비스 되게 많잖아요 이거 이게 그런 것 중에 하나를 쓰는구나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얘네 이게 방송 잘 보면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로 제작됐습니다 이런 게 붙어 있어가지고 뭐지 싶었는데 몰랐어 나도 유튜브를 했었던 나조차도 모를 정도로 안 알려져 있는 네이버의 어떤 프로그램을 따와가지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슈퍼챗 보낼 수 있는 그 구성도 똑같고요 이게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유튜브 네이버는 잘 되는 서비스가 많죠 근데 안 되는 서비스들 중에 이런 게 꽤 있거든요 팟캐스트의 서비스를 사실상 가져와 따와서 가두리 양식장처럼 네이버 안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있는데 그것도 팟캐스트에서 장사 안 되는 사람들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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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의 이제 낙수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알다시피 유튜브 같으면 나름의 커뮤니티 운영 규정이 있어서 규정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제재를 가하고 심지어는 이제 채널을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최근에 가로세로 연구소가 3개월 수익 창출 정지를 먹었는데 괴롭힘입니다 조민 씨에 대한 괴롭힘 명목으로 안정권이 채널에 날라갔던 것도 괴롭힘이었습니다 그건 이제 린치죠 영어로 하면 집단 린치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규제하는 곳 중에 하나가 유튜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왕자도 채널이 그렇게 수익 창출 경지가 됐던 건데 그런데 네이버는 과연 뭐 규정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게 지금 이 벨라더죠 후발주자는 너저분에도 받아주죠 그렇죠 네 아프리카TV의 완전 초창기같이 그렇죠 도대체 여기 법도 없고 질서도 없는 것 같은 그러니까 지금 사람 자르느라 아프리카TV가 그렇게 개고생을 하는데 그래서 후발주라는 다 받아가죠 그렇죠 요게 지금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좀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대응하는 방식이 정청래 의원이 개정부합을 발의를 해가지고 이 집회시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방식으로 지금 운영하는 것밖에 없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관심이 없고요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제어나 어떤 제재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경험해 봤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플랫폼 운영 업체를 조지는 겁니다 아 네 유튜브를 국정감사에 불러서 표현의 자유의 문제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위혜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거냐를 물으면 유튜브가 방법을 찾아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유튜브는 손님 많은 가게니까 그러니까요 네이버는 이 분야에 있어서는 뭐 그냥 빈집이잖아요 먼지사인 물론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는 먼지사인 빈집이지만 네 다른 네이버 서비스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국정감사에서라도 유튜브 정도의 관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조지면 네이버도 꼼짝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방법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확실한 그 퇴출 방식이다 왜냐하면 이게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를 차려서 실제 개발을 해서 서버 운영비를 부담하면서 만든다는 거는 굉장히 다른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럼요 그렇게 됐을 때는 본인들이 지금 기대하는 것만큼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가능성은 빵이니까 그러면 수익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수 있을 거고요 이 친구들은 수익 외에 다른 이슈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때리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방식은 다른 시민들한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이들의 수익을 직접 제한하는 방식에 좀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짓을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러면서 자기 색소폰 불고 당시에 현악기 같은 거 키고 아이돌 되고 그 다음에 자기는 돈 남기고 돈 남기고 그리고 마녀 재판을 한 다음에 마녀 사냥을 한 다음에 남는 돈의 일부를 뜯어가고 이런 방식으로 먹고 살았겠죠 그 가장 중요한 본인들의 근거를 깨달았고 문제는 그들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더러운 메시지가 사회에 가져다주는 후과입니다 이건 오랫동안 정화되기가 힘듭니다 이 이야기를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셋이 감상하도록 하죠 제가 결국 그렇게 되었고 사저 앞에 보수단체의 집회가 많다는 기사는 꾸준히 봤었는데 그 집회가 거의 이 사람이 주도한 것 하나인가요? 물론 소위 백신 피해자 모임 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 같은 경우 물론 직접 연관성은 없는 만들어낸 피해들에 가깝긴 하지만 그런 피해자 모임이 초기에 초기에 한번 거기서 집회를 했었고 그 뒤로는 전부 이 사람이 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그런 체력이 없기 때문에 잠깐 하고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SNS나 뉴스에서 봤던 그 난리는 전부 다 이 사람이 만든 거다 그렇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효정님 PD였어요 그것은 알기 싫다 토요일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죠 XSFM입니다 I D W K Thank you V K K K K K K K 한글자막 by 한효정